아 뭐 제가 뭐 주민족 등본이나 초본 조사를 안해도 양식적으로 여러분 자 우리 가늘이 여러분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 어머니. 성적 표정 보니까 성적은 별론 것 같아. 그죠? 웃으겠어요? 우와 박수 한 번 주세요. 야 웃음에다가 지금 가장 먼 곳.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솔직히 생일이다 하시는 분 솔직히 손 한 번 들으세요. 생일이다. 오늘 생일이다. 정말이에요? 아니죠? 아 생일 맞으신 분들 안 계시나요? 아 생일은 없으시고. 자 그러면 여기 계신 가족분들 중에서 가장 내가 나이가 많다. 연장자. 최애 연장자. 우리 어머님이 되실 것 같은데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서른 한 일곱 정도 되어보이는데. 칠수 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칠수. 자 반년간 우리. 어. 아니요. 어머니면은 누린 같으신데. 할머니. 자 어머니. 연세가? 칠수. 칠십 둘이시면은 몇 년생? 45년생. 그러니까 해방기기. 해방기기 어머니. 어머니는? 47년생? 여기요. 여기. 47년생. 예 잠깐만요. 44. 예. 44. 44년생? 아 근데 어머니 어떻게 더 젊어 보여주세요. 44년생 당첨. 자 이거 뭐 저는 양심 좀 지정하다 보니까. 어머니 내년에 왔을 때는 43년생이라고 해요. 아시죠? 그리고 제가 믿고 드릴게요. 자 선물 날아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뒤로 좀 전달해 주시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네. 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왜냐하면. 아. 자 여러분들 사실은 지역도 좋은데 추천도 참 좋죠? 바로 저기 뒤에 보시면 강이 쫙 내려다 보이는 게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자 오늘 참여한 가족분들 중에서 우리 가족이 전체 인원으로 최고만이 왔다. 다수 참가가족 선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몇 명. 아니 가족 가족. 한 팀 말고. 예? 저 선생님 앤한테 거짓말만 가르쳤나 봐. 아니 몇 명 나셨어. 내 걸리면 성공한 줄 부지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예요? 죄송합니다. 어우. 예. 오늘 테니스 크럭 같은데. 예. 어머니 몇 분이세요? 자 잠깐만요. 여섯이요? 자 숫자 한 번 세겠습니다. 우리 할아버님, 어머니, 아드님. 어. 거기 아이가. 예빈한 엄마. 아니 아빠. 몇 개월 되셨어? 아니 두 간만에. 예빈한 엄마도. 9개월이요? 9개월. 제가 사실 최연수 참가자도 드리려고 했는데 거의 뭐. 예. 몇 분이시죠? 저희 10이요. 예? 10명이요? 네. 10. 혼자서 다 다 하셨어요? 10명이요. 구나. 10명 아니신 거고. 진짜 가족이십니까? 사명세요. 사명세요. 어떻게 되는 거죠? 사명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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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였어? 네? 내일 아침까지 등번, 등번, 백수로 263에 866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자 오늘은 저쪽에 구경으로 보다 더. 자리를 잡아야 돼. 적은 나이 없죠. 여기 싸워. 최소, 최연수 참가자 가족 저기 선물 하나 드리고 여기 최다 참가자 가족 하나씩 더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3소만은 되셨다. 3소만은 되셨어. 지옥에서 안 되고 나이로 안 되고 최연수 참가자. 9개월짜리. 아빠, 아들님이세요? 아들님? 네, 아들. 아, 아들만 둘 나오셨네요. 최다 참가자. 어머니 최연수 참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잠시 후에 저들이 시상식을 진행하는데 경품 나눠드리고 계시나요? 경품 받으셨어요? 네. 아 받으셨죠? 네. 아이들에게. 1등만 나요. 없으세요? 저희들 지금 선생님분들이 감사한 인물이 다니시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 곧쯤 올라갈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시간은 시상식 끝나고 저희들이 추천하니까요. 그 전에 다 지급해드릴 겁니다. 딱딱 기다리시고 고맙겠습니다. 여기, 네, 리포. 리포 하나만 갖다주시고요. 자, 내가 규칙이 있습니다. 요정도 높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모든 친구들을 다 참여시키기에는 체안이 너무 푸력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딱 사이드를 보시고, 딱 보시고, 네. 요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80분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 어린이 세계 기록이. 여러분 아십니까? 네. 40cm입니다. 40cm. 지금 80cm에. 자, 일단 80cm에 동전하고 싶은 분들 잘 조절해주세요. 네, 예, 예. 좋아요. 자, 손. 야, 야, 야. 자, 조심해서, 조심히. 조심히. 조심해서. 남순이 좀 말합니다. 말이 안 나오네. 깜짝 놀랐어. 동생이 좀 보시니까. 너무 한대. 자, 준비. 자, 시간 없으니까 한번 출발합니다. 출발. 탈락입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탈락. 자, 정확하게. 탈락. 그렇죠. 아, 야, 탈락이네. 야, 탈락. 자, 탈락까지 들어가 주시고요. 자, 80cm 탈락. 무릎을 묶이거나 옆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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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죠, 이렇게. 우치구가 겸석입니다. 근데 이렇게 엇갈려서 들어가도 사실 탈락이 돼요. 우치구는 늘 했기 때문에. 자, 일단 성공. 자, 내가 안 될 것 같다. 지금 빨리 들어가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게임 되어야 되니까. 자, 출발. 예, 탈락. 탈락. 탈락이에요. 예, 탈락. 탈락이에요. 죄송해요. 자, 할 거 알고. 어, 잘했어. 아, 저거. 솜사탕 하나만 갖고 와. 어? 좋아, 통과. 통과 찍으면 여기 두 명. 자, 출발. 너무 많은데? 예. 네, 탈락이죠. 예, 이게 어려워요. 예. 탈락입니다. 아, 친구. 아, 들어가 주시고. 예. 좀 이놈을 잘라야 되겠네. 자, 그까지만 할게요. 네, 잘했어요. 탈락. 자, 한 번 도전은 좋은데. 성공입니다. 아, 3명. 야, 준비. 자, 예. 네, 탈락입니다. 안 내들어가시고. 예, 빨리 들어가시고. 자, 그까지 잘라주세요. 저 뒤에도 좀 잘라주세요. 예, 탈락. 네, 한 번씩 갈게. 한 번씩 해보러 하지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탈락. 빨리 들어가. 야, 야. 아, 탈락. 어. 자, 머리를 뒤로 제치고 옆으로. 오, 됐어요. 통과. 자, 4명 통과 지금도 있고. 아, 영구형 삐딱하게. 영구형 삐딱하게. 탈락. 아, 잘했어요. 자, 예. 자, 탈락. 오케이. 딱 보면 알죠 뭐. 그렇지, 넌 대게 써. 됐어. 넌 통과야, 통과. 예. 딱 보면 알아. 그렇지, 넌 통과야. 아, 오케이. 이렇게 하는 친구들 맞아. 탈락. 예, 탈락. 예, 탈락. 딱 보면 알아. 예. 잘했어요, 탈락. 아이고. 아이고. 안녕히 가세요, 어둠이. 자, 준비. 출발. 어이, 탈락. 아이고. 밥 좀 더 먹고 와요. 살 좀 빼고 와요. 예, 탈락. 네, 다음 친구. 아이고. 아이고. 울겠다. 아이고. 잘했어요. 날 쳐다보지 마요. 마음 약해지니까. 절대 탈락할까. 지금은 내 눈을 보지 마세요. 마음 약해지니까. 준비, 출발. 6개월. 그렇지. 그는 달라집니다. 아, 울고 있어요. 변희. 변희, 그렇지. 아이고. 이, 탈락. 예, 괜찮아요? 자, 우리 유치원 친구 할 수 있겠어요? 준비. 통과. 통과. 통과, 이리 와. 통과. 통과. 야, 통과해, 통과. 야, 통과. 자, 두 손. 예, 안 형이 들어가세요. 아이고. 아, 진짜. 아주, 내가 아주 천천히 가만히 둔 거야, 아주. 자, 준비. 출발. 양소희. 소희. 예, 탈락. 예, 아, 소희는 너무 컸어. 너무 컸어, 이거 하기에 너무 컸어. 출발. 내가 아주, 요거. 경고. 잠깐만. 아, 경고 이상한데? 일단, 일단 통과, 통과. 아니야, 통과, 오케이. 아, 아니, 요팀들은 아주 노즈위 분들이야. 출발. 예, 요비. 아니, 근데 옆으로 이렇게 젖히 있잖아. 자, 이따가 다음에도 그러면 탈락입니다. 아, 좋죠? 다 준비해, 출발. 아, 이 친구들이 운동을 잘하네요. 세라리도. 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젖어. 이게 젖어. 앞으로 요 친구처럼 해야 돼. 그냥 다 타다, 그러니까. 잠깐만, 내, 내 자리야? 저 공안 좀. 선물이 다동 나겠다. 아, 진짜. 아, 나 진짜. 아, 진짜. 내가 가만히 안 줄 거야, 아주. 아, 나 진짜. 빨리, 일부러 해, 빨리. 예, 안녕히 가세요. 예. 내가 이따 나무 가만 안 줄 거야, 아주. 준비, 출발. 예, 출발. 야, 얘들 뭐야, 도대체. 오, 준비, 출발. 아, 제발 좀. 아, 그냥 지나오세요. 예. 멀리는, 야. 예. 예, 그래. 예, 그냥 들어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니, 예. 지금, 탈락. 아, 우리 탈락이죠, 지금. 아, 탈락. 야, 예. 탈락이에요, 예.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예, 탈락. 예, 탈락. 예, 탈락. 예, 탈락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요 친구처럼 접고 와. 예, 탈락. 어, 탈락. 예, 옆으로 접지.